동대문 청소년 센터가 유화를 이용한 팝아트 클래스를 운영합니다. 팝아트는 어렵고 복잡한 예술이 아닌 대중들에게 친숙한 광고 포스터, 만화, 유명인의 추상화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드는 작품을 말합니다.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늘 1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센터 4층 다채움실에서 진행되며 20명을 모집해 인물, 동물, 풍경화 등 다양한 주제로 개개인의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